지버기 와아 형이랑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정수 운동좀 하세요 내일 알 안 베이시겠어요? 벌써 베겠어요 카메라가 돌아가야 돼 잠시만요 잠시만요 너무 힘든데 와 정말 열심히 하네요 정정수 선수 짜지 말라고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터떡이 좀 까치라고 못다 말 어때 형들한테 상처를 잘생겼잖아 잘생겼잖아 하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진검수 웃지 말고 둘 셋 셋 셋 운동을 안 하시네요 지금? 셋 셋 셋 셋 네네 네네 기구를 얼굴로 드네요 네네 고마mith 이렇게 네네